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사십니까? 이 짧은 소설에서 톨스토이가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 잘 아시겠지만 간략히 요약을 하면 미가엘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습니다 한 여인의 영혼을 데려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여인이 너무 불쌍한데 어떻게 데려오냐고 하면서 그 명령 거부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난 이 미가엘 천사는 세 가지를 깨닫고 오면 다시 하늘로 올라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쫓겨가는데 이 세상에서 구두수성공 세... 죄송합니다 갑자기 세몽이 술 취해가지고 집으로 들어오는데 벌거벗은 남자가 누워있는 겁니다 보니까 이 추운 겨울날 얼어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외투를 벗어가지고 그 벌거벗은 남자를 싸고 그리고 그 사람을 부축해가지고 자기 집까지 데려온 거예요 그걸 좋아할 아내가 어디 있겠어요? 막 바가지를 막 긁는 거예요 왜 또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왔냐고 그때 이 세홍 구두수성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냐고 그 말에 이 아내가 불평의 입술을 닫고 그 사람을 돌봐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가엘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그 구두수성공과 함께 구두를 고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구두를 잘 고치는지 이 세홍보다 더 잘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소음이 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더 많은 손님이 오니까 부자가 돼가는 겁니다 근데 한 그 동네의 거부가 와가지고는 떨어지지 않는 실밥이 트워지지 않는 신발을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또 이거 무슨 시비 걸어가지고 크게 또 손해를 볼까 해서 주저하고 있는데 이 미가엘은 그 신발을 만드는데 최고급 가죽으로 이렇게 신발을 만들어가는데 보니까 샌들을 만든 거예요 슬리퍼를 만든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왜 또 이 신발을 만들냐고 슬리퍼를 만드냐 하는 순간에 갑자기 그 구두를 주문했던 주인의 종이 막 들어와가지고는 마차를 타고 가던 우리 주인이 갑자기 죽었다고 그러면서 슬리퍼를 좀 만들어줄 수 있겠냐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가 깨닫습니다 사람은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르는 것이구나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이 언제인지를 모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구두수성공과 함께 미가엘이 거기서 일한 지 6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한 여인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그 앞에 서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우연히 알게 된 것은 그 두 아들이 자기 아들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실은 자기가 아들이 있었는데 8개월짜리 그 아들이 8개월쯤에 바로 이웃집에 사는 여인이 애를 낳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첫째 아이는 남편이 낳을 때 죽고 둘째 아이를 막 낳았는데 이 아내가 엄마가 죽은 거죠 그 이야기를 아는 이웃집 이 아주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그 두 아이를 다 집에 데려와서 키우다가 자기 8개월 된 아들이 어느 정도 크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자기가 데려온 아들들을 끝까지 지난 6년까지 키워오는데 그 아주머니는 방앗간을 또 운영했어요 그런데 방앗간이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하게 정말 이 두 아들을 데리고 내 아들처럼 데리고 이렇게 사노라고 하는 순간에 아, 사람이 부모 없이는 살 수 있어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깨달아야 하고 사람이 전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고 세 번째로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이 세 가지를 깨닫는 순간에 다시 하늘로 올라올 수 있다고 했는데 드디어 그가 이 세 가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생명을 다하는 날이 언제인지 모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결국 사랑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깨닫고 다시 하늘로 부름을 받았다는 소설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시사해 줍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판날의 담대함을 갖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데 사랑으로 온전해지면 그럴 수 있다는 말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심판대는 뭐 쉽게 얘기해서 재판관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뭐 혹시 콜트에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별로 그렇게 기분 좋지 않죠 콜트 앞에 가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길을 요한사도는 성도들에게 준비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은 원래 근본적으로 두렵고 떠는 죄인입니다 우리의 속을 샅샅이 해치고 들춘다면 그 어느 누구도 당당할 자 이 세상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대로 의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대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수도 없이 재판장 앞에 가서 서는 날을 한번 생상해 봅시다 그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시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어드바이스를 하겠습니까 심판대 앞에 가서 떨지 말기 위해서는 뭐라고 충고하시겠습니까 책 잡히는 일 하지 마라 라든지 불법을 행하지 말라라든지 법을 꼭 지키고 올곧게 살아라라든지 잘못을 하지 마라라든지 그래서 정의롭게 살면 심판대 앞에서 떨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 누가 먼지를 털어도 먼지 나지 않으면 심판대 앞에서 당당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어드바이스는 그렇게 줄 것 같아요 당당하게 불법이 아니라 올곧게 법대로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아라 그러면 심판대 앞에서 담대하리라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의외입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랑이 온전해지면 심판대 앞에서 담대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공의가 이루어지면 심판대 앞에서 담대할 것이라든지 법이 온전히 서면 심판대 앞에서 당당하게 설 것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그런데 요한 사도는 그의 말년에 그의 인생의 액기스를 쏟아 인생이 여물어가는 가을 즈음에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는 그게 아니라 사랑이 온전해지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담대할 수 있다라고 어드바이스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판대 앞에서의 담대함과 형제사랑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항상 같이 가요 심판대 앞에서 당당한 담대함은 바로 형제사랑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하나씩 좀 풀어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러면서 오늘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떠는 존재예요 그냥 속에 막 떠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투명하게 섰을 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떨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떠는 두려움이 온전한 사랑 안에서 내어 쫓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쫓긴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실은 두려움 자체입니다 떨리는 그 자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그냥 그런가 보다고 쓱 지쳐가지 말고 여러분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한 번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일대일로 적나라하게 투명하게 발가벗겨가지고 선다라고 상상을 해보시오 그렇게 설거니까 심판대 앞에 그때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지 한 번 상상을 해보세요 딴 사람 상상하지 말고 여러분을 상상하세요 아마 떨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피할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 몸을 좀 가리고 싶은 헝겊이라도 찾지 않을 것 같습니까? 굉장히 우리는 두려운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온전한 사랑이 그 두려움조차도 내어 쫓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전혀 두렵지 않은 분 계십니까? 저는 하나도 안 두렵습니다 목사님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하나도 안 두려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온전한 사랑 때문에 안 두려운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실은 보금을 몰라서 안 두려울 수가 있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안 두려워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는 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가 않아요 그게 어떤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마치 아이들이 전기가 무서운지를 모르고 젓가락으로 그 아울릿을 막 쑤시는 것처럼 초등학생 동생이 배가 아프다니까 중학생 형이 칼 들고 내가 수술해 주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칼 들고 동생의 배를 째려고 그러면서 의사놀이를 하는 그런 무식한 모습에서 그들에게는 두려움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은 이유가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져서 그 두렵지 않아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보금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잘못된 두려움 거짓 두려움 없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금이 도무지 무엇인지도 모르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왜 오셨는지도 모르니까 그냥 연말의 분위기만 느끼시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오셨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상당히 지적 수준이 있는 분들에게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무식하니까 용감해진다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앞에서 떠는 그런 것을 상상해 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외에는 웬만한 분이라면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경우는 마지막 심판대에 대한 떨리는 자기의 중심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세익스피어가 햄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죽음은 출구 같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죽음은 엑싯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시면서 몇 번의 엑싯을 지나쳐 오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실 때 어떤 엑싯으로 나오셨습니까? Something like that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엑싯을 빠져나올 때 아 이게 죽음이구나 수많은 엑싯을 여러분이 pass by 하셨어요 어떨 때는 그 위기도 넘기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은 그 엑싯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엑싯을 지나칠 때마다 우리의 죽음도 이렇게 곧 출구로 나갈 때가 있겠구나를 상상, 리마인드 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두려움과 경정, 워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끝나지 않습니다 너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스스로의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으로 종지부를 찍고 더 이상 괴롭고 싶지 않아서 그렇지만 죽음으로 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죽음 때문에 끝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일반이로 돼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그 자체가 어쩌면 그렇게 두렵다기보다는 죽음 이후에 무엇이 올지를 몰라서 두려운 경우가 훨씬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 도대체 뭐가 올지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지 확실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설지를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미지수 때문에 두려워하게 되는데 그 미지의 두려움 때문에 떠는 우리의 모습을 어떻게 해결하냐면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앞으로 다가오는 그 두려움도 내어볼 수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게 되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악한 종의 비유를 들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태문 18장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 심판대에서 어떻게 하시느냐 너희들이 형제하게 향한 대로 나도 심판대 앞에서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오늘 사랑 안에서 내가 형제를 용서하고 받으면 하나님이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심판대 앞에서 어떤 대접을 받을지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임종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막 힘드시면 제일 전화를 먼저 받아서 뛰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을 많이 보니까 어느 정도 보면 알아요 비록 그 순간에도 다시 병났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이 확 올 때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도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곧 불러가시겠구나 이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희 부친도 그랬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삶을 정리하는 것이 다가오는데 여러분이 그때 뭘 가장 먼저 하고 싶을 것 같습니까? 아직 그런 순간이 안 와서 모르겠지만 뭘 하고 싶을 것 같습니까? 혹시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이 뭘 하는 걸 많이 보셨을 텐데 그분들이 뭘 마지막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까? 야, 내가 그 사법고시 내가 못 봤는데 사법고시 한번 합격해야 됐다 좀 공부 좀 다시 하게 책 가져와라 그러시던가요? 아니면 야, 내가 평생에 돈을 못 벌어서 하니라 돈 좀 한번 모르게 로또 좀 더 한번 긁어봐라 그러시던가요? 제가 본 케이스는 백발 열이면 열 다 자기의 마음에 사랑하지 못한, 용서하지 못한 사람과 해결하려고 그거 해결하더라고요 그거 시작하더라고요 섭섭했던 사람 다 전화하고 마음에 이렇게 응어리진 사람 전화하고 그러면서 그 사랑의 문제를 해결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시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뭐 성경 말씀에 야, 내가 형제를 용서해야 내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떳떳떳떳이 서지 뭐 이 말씀을 리마인드해서 그런 것 같지 않고 거의 본능적으로 내 안에 있는 아직도 섭섭한 아직도 사랑하지 못한 내 아내, 내 남편, 내 시부모님 아니면 내 자식들을 향해서 아직도 참 응어리졌던 거 그거 풀고 가시더라고요 저는 어떤 분은 목회자에게 죄관태가 아니라 제가 그 목사님한테 너무 험하게 했다고 그거 사과하고 용서하고 가는 분도 참 많이 봤습니다 제 평생에 딱 한 분만 용서를 거부하고 가는 분을 제가 봤습니다 끝까지 용서를 안 해요 끝까지 이를 갈면서 눈을 감는 모습 딱 한 사람 봤습니다 제가 그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불쌍해 하나님이 마지막 주신 기회인데 너무너무 불쌍해 I don't know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어떨지는 난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저는 바늘이 두려워요 바늘 그래서 주사 맞는 거 싫어합니다 가능하면 주사를 안 맞으려고요 침도 끔찍해서 이렇게 잘 못 보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데 말이죠 제가 주사를 맞을 때가 있어요 피를 뽑을 때가 있어요 예방접종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때 주사를 싫어하고 무서워하면서도 맞느냐 하면 주사를 안 맞을 경우에 더 아픈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큰 게 온다 지금 이거 안 참으면 그래서 더 큰 거를 생각하고 주사 맞는 걸 참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 피를 수혈을 해야 돼요 여기 바늘 꽂아가지고 내 피를 뽑는 건 너무 아프고 싫어 싫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뽑아야 되면 이 아픔이, 이 주사, 피를 뽑는 두려움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안 돼요 왜요?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바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내 몬다는 것이 좀 이해가 됩니다 아기가 감기에 걸리면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아기 근처에 잘 안 갑니다 왜냐하면 감기 전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집은 여섯 식구가 사는데요 하나가 아프면 아주 비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막내가 아픈데 그러면 큰애들은 워우! 그러면서 저리 가 저리 가 저리 가 하면서 하나도 안 섞으려고 그래요 너 어떤 손수건 썼냐? 어떤 수건 썼냐? 이거 써요? 그거 쓰지 말라고 근처도 안 가요 한 번은 제가 좀 아팠는데 아빠 좀 아프다 그랬더니 워우! 이러더라고요 이야 정말 정말 밥맛이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그렇게 키워줬어도 감기 한 번 걸렸다고 말이죠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아기가 감기가 걸렸는데도 그 감기 전염될 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있어요 엄마예요 엄마 여러분 감기 걸릴 두려움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충분히 사랑하는 자는 같이 섞이질 않아요 거리를 둬요 달아나요 사랑하는 자는 같이 전염되는 것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가서 고쳐줘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은 두려움을 내몬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발가 벗겨지는 심판대 앞에서 그 누구도 자기의 것을 자랑할 자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대 앞에서 나를 자유케 하고 그 두려움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 온전한 사랑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성탄의 계절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바로 정확한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그의 모든 죄를 그 몸에 대신 담당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완성을 우리가 맛볼 때 드디어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두려움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하면 안 두려워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어드바이스를 준다면 뭐 죄 짓지 마라 바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베스트 어드바이스를 준다 한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떳떳할 자가 있겠느냐 욕이 자기도 모르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이 너 뭔 잘못했으니까 너 그 고난 당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자기는 정말로 어떤 특별한 잘못한 것이 기억나지가 않는 거예요 난 그런 거 한 적 없다 난 결백하다 떳떳하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하나님 나오세요 Let's talk!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오고 변론하십시다 따져보십시다 조목조목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욕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있어요 뭐 잘못한 거 없습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예배 많이 드린 거 그런데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까 욕기 40장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 자기의 죄됨을 깨닫습니다 죄를 지어 죄됨이 아니라 죄인 본지는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발발 떨 수밖에 없는 죄인인 그 자체를 깨닫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스 12장에 아주 기가 막힌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음 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지 이게 솔직히 조합이 안 되는 단어가 여기 한꺼번에 들어가 있어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지 Doesn't make sense 전혀 이게 It doesn't ring the bell 무슨 소리예요 두려움으로 기쁘시게 섬기다 우리는 본래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나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레코드로 흔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 심판들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여러분이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그 레코드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진동하게 돼 있어요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자가 없어요 그런데 진동치 못할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너의 모든 죄가를 주님이 대신 담당하여서 주님의 레코드로 들어가는 나라이니 진동치 못할지입니다 여러분의 기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기록 여러분의 업적이 아닌 하나님의 업적 여러분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로 들어가는 나라이니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진동치 않은 나라를 은혜로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기쁨으로 그를 섬길지다 이신층이와 성화가 기가 막히게 조합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대를 바라다 보면 우리는 죄인인 것을 깨닫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안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신 대속죄물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는 그 안으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찬송 기억나세요?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찬송이 만세반석이 뭐예요? 그냥 막 부르시는 것 같은데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어딜 들어가요? 만세반석이 뭔데 그 열리니 어디 들어가요? What is it? 의미는 알고 찬송하셨나요? 만세반석 열리니 뭐예요? 심판대예요 심판대가 열린데 거기에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런 찬송 있죠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리니 그 다음에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리니 심판대가 열리니 부끄러워 주랭낙노입니다 가 아니라 만세반석 열리니 저벅저벅 담대하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깨끗이 살았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여러분이 떳떳하게 법대로 살았어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리니 그것이 나에게 효염이 되어서 만세반석 열리는 그 심판대 앞에서 떨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레코드로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온전한 사랑입니다 이 온전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비로소 할 수 있는 게 형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마지막 심판대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자꾸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이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네가 형제 사랑 안 하는 것 같으니까 너도 인간이냐 하고 이 정죄의 방망이를 우리를 두들겨 패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 온전한 사랑을 해서 결국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도 두려움을 내모는 사랑 앞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모든 이 죄의 노예에서부터 자육해되는 이 일에 확인하고 이거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확신하면 이신층이 확신하면 그 다음에 그 사랑을 우리 형제에게 나누고 베풀고 같이 공유하라고 하는 이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계속 매일 매번 반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리포스 1장 6절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귀한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까지 이걸 온전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계속 적용하고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자유롭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만세 반석이 열릴 때 당당하게 들어가는 자인 것을 확인하고 다시 오늘도 나를 갈등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싫어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드는 그 현실을 다시 바라보면서 형제들을 사랑하는 힘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죠 어려워요 참 어떻게 하겠어요? 어려운데 그래서 그냥 성깔대로 하실래요? 성미 나는 대로 그냥 화딱지 나는 대로 그냥 하실래요? 그렇게 살면 그렇게 살면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면 마지막 심판대를 준비 못하는 거라고 오늘 요한사도는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인터넷에서 본 글인데 이 글로 오늘 메시지를 마칩니다 그 글 제목이 그래도 anyway 라고 하는 글입니다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사랑이 아픔의 칼이 되어 돌아올지라도 사랑하기를 하십시다 사랑의 승리를 믿읍시다 선을 행할 때 당신의 동기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십시오 진실한 선의 승리를 얻읍시다 당신이 성공할 때 가짜 친구들이 생기고 시기하는 적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도 성공하십시오 당신이 뿌린 진실하고 선한 씨앗이 내일 잊혀진다 해도 선한 씨를 뿌리십시오 위대한 사람이 소인배들에 의해 넘어지는 것을 볼지라도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진리의 승리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돌리는 역사의 맷돌은 비록 천천히 돌아가지만 정확하게 돌아갑니다 몇 년 걸려 지은 성이 하룻밤에 파괴되는 것을 볼지라도 당신은 부지런히 또 건설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생활 태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성이 있습니다 1절만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비지사 주님의 형상 만들소서 한번 가슴을 좀 가슴의 손을 얹고 눈을 감고 1절만 좀 깊이 생각하며 불러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비지사 주님의 형상 만들소서 주님의 형상 만들소서 주님의 형상 만들소서 주님의 형상 만들소서 다시 눈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1절 주님의 뜻을 주님의 형상 만들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비지사 주님의 형상 만들소서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심판대 앞에서 결단코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신뢰할 때 담대하게 만세 반석 열려도 저벅저벅 걸어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 온전한 사랑 받은 자마다 사랑하지 못할 형제들이 없고 그 사랑을 받은 자마다 때로는 이 사랑의 장애물이 되는 이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계속해서 요한 1서에서 이 가을에 읽는 편지에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오늘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마지막 심판대에서 하나님도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겠다는 이 메시지를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지금 실질 삶 속에 있는 그 상황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피를 나는 형제일 수도 있고 한국에 두고 온 친척 그래서 수년 동안 보지 못한 그 사람일 수도 있고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얼굴 한번 보지 않고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는 바로 그 사람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의 사랑 사랑으로 오신 그 이 성탄의 계절에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도전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